안녕하세요. 석구입니다. 오늘은 기타를 칠 때 정말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 바로 이 피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. 이 피크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어요. 물방울 형태의 피크와 삼각 피크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은 부분은 피크는 재질, 피크의 두께, 그리고 기타줄이 닿는 이 끝부분 이 끝부분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연주감도 달라지고 소리의 느낌도 달라집니다. 일단 물방울 피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 물방울 피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손으로 잡는 이 부분, 이 윗부분이 좀 널찍하게 되어 있고 기타줄이 닿는 이 부분으로 뾰족하게 생긴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물방울 형태의 피크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크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. 실제로 많은 제조사에서 만드는 피크들의 형태를 보면 삼각보다는 물방울의 형태가 훨씬 많고요.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물방울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쉽게 접하는 그런 피크의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피크의 장점은 검지와 이 엄지로 잡는 이 부분이 손에 딱 맞는 듯한 사이즈라고 느껴집니다. 그래서 딱 피크를 잡았을 때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잡히는 그러한 느낌의 피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 물방울 피크의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손에서 잡았을 때 부담감이 적다 보니까 연주를 할 때 되게 거슬림 없이 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피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삼각피크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? 삼각피크는 이제 딱 보면 세 개의 꼭지점이 동일한 사이즈,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삼각피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 꼭지점 부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방울 피크는 이제 이 기타줄이 닿는 끝부분을 오래 쓰다 보면 결국 닳게 되거든요. 이게 닳게 되면 아무래도 연주의 감도 달라지게 되고 소리의 느낌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 끝부분, 기타를 칠 수 있는 끝부분이 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가 닳았을 때 계속 교체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 삼각피크는 한쪽이 닳아도 나머지 두 부분에서 또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크를 사용하는 그 기간이 더 길 수밖에 없는 게 삼각피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이 삼각피크는 물방울 형태에 비해 되게 큰 형태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손으로 잡았을 때 연주자에 따라 이제 이 피크가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또 이러한 넓다는 특징 때문에 피크로 연주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더 많이 잡히는 그 느낌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삼각피크를 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걸 떠나서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사람마다 연주의 방식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써보시면서 이제 나에게 맞는 피크를 찾아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